시즈의 대한통운 시즌을 실현해온 식품명인들이 만든 것입니다. 종류는 장류, 다류, 떡, 도토리묵, 김치류 등 옛 그대로의 맛이 살아있는 명품식품들입니다. 시즈의 대한통운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널리 알리고 이를 보존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명인 업체들을 유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별미여행인은 이번 식품명인 12개 업체를 비롯해 별미빵집, 지역별미 등 3개 카테고리의 40여개 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